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늘 여러분들의 신행활동을 도와주고 계시는 주지스님 그리고 많은 삼직들과 기도하시는 스님들 또 신행을 담당하는 자원봉사 여러분 회장단 신도회장단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그 노고를 취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 번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KCRP라고 해서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참 있는데 종지협의 우리나라 각 종교 대표 수장들과 함께 부처님 성지인 인도를 순례를 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민족종교 이렇게 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부처님 성지를 다녀오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불자들이 이번 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신행활동을 정리하는 오늘 시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덕이 높으신 법사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어서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 불교가 타력종교인가 자력종교인가 늘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가 타력종교에요? 자력종교에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자력종교이기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자력과 타력을 함께 겸비한 종교입니다. 다 같이 자타력을 겸비했다. 자타력을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등명 법등명을 하시면서 스스로 화두를 챙기고 참선을 하면서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력종교이면서도 불보살림께 기도와 참여를 드림으로써 원력과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타력을 함께 갖춘 종교다. 우리가 이렇게 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연명연수선사라는 큰 스님께서 연불과 참선을 겸하면 호랑이가 뿔을 다는 것 같다. 그랬어요. 호랑이가 그래도 뿔이 없어도 무서운데 호랑이에 뿔까지 달려오세요. 그러니까 자타력을 함께 겸비했다. 그래서 참선과 선과 그리고 정토를 함께 겸하는 게 그게 호랑이가 뿔을 이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는 타력입니까 자력입니까 자타력을 겸비했다. 그래서 오늘 그 낭낭한 천상의 범음으로 주의신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추근도 해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력과 타력을 함께하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자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고 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많은 신통을 보이시고 많은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보살불교가 되고 보살불교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보살불교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일시 성불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보살불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하지만 자원봉사를 나오셔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게 맞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맞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 종교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인가 아닌가 천상이 영원히 사는 곳인가 아닌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천상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천상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천상도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이 육도 윤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아시고 아미타불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셔야 만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품하생으로 출현하더라도 상품상생으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미타불부처님의 큰 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이 바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 하나가 어디 갔어 천상인간 인간이 바로 천상 아수라 인간 지옥학이 축생 이 육도로 윤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회의 하나다. 영원한 곳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걸 남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비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배우고 천당 갑시다. 그건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육도윤회을 하는데 사람이 다음 내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위대한 인천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환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천상이라고 하는 천당은 전부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도와줄 일이 없어요.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배가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도와줄 일이 없어요. 지옥은 일일이야 만사만생이야. 하루에 그냥 만 번 죽고 살고 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죽고 사느라고 바쁜데 이 인간 사바세계야만이 여기서 복을 짓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성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를 믿어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쉬운 일이라서 간과를 해요. 그래야 우리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날 하나 지옥에 가서 다시 만나봐야 별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복수념이라고 바쁘고 지옥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잘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열반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명을 다하셨는데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낸다. 좋은 곳으로 가시라 라고 하는데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수행해서 극락세계를 가신다든가 성불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윤희를 하신다고 할 때 좋은 데 태어나셔야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또 그분 밑에 안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잘 살고 계셔야 제가 그분의 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아들, 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또 이렇게 바꿔요. 부모가 내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모님 중에 그 뼈 무다기에 절을 하시면서 저 뼈가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니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의사를 하시고 그래서 부모 형제께 잘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가 잘 되기예요. 부모 형제뿐이 아니에요. 이웃과 모든 분들이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친구도 누구도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걸 못 참아. 그러면 안 돼.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서 함께 자타일시 선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도 천생의 연분을 가지고 있어야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법회를 하는 일자 이렇게 옷교수를 스치고 한 자리에 앉는 이것만 해도 수많은 그러한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일찍 오셔서 털을 잡아서 부처님 법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사실은 복은 받았지만 또 어찌 보면 자리를 양배해서 밖에 이렇게 앉아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법당 안에 일찍 와서 자리를 잡으면 좋지만 무조건 그냥 법당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냥 등 떠밀고 막 들어오시려고 하지 말고 또 좀 늦을 때는 밖에서도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복을 지어야 돼요. 아까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불하는 건 기도하고 연불하는 자체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법문을 들어서 지혜를 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람이 돼야만이 다시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국교에서 국가에서 표를 얻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평소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평소 때는 자기 위주로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 표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께 잘하고 이웃께 잘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상을 천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회원을 하고 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속종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단골어미가 있었고 그분들이 고급종교인 불교를 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종교를 알게 됐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 법 벌써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불과한 4, 50년 전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세대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부모 형제나 영혼을 천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도록 또 원을 풀도록 해주시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보다 신통은 좀 떨어지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스님들은 해탈을 해야 되고 성불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님들께 귀요하고 전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좀 아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말씀이 좀 오고 가고 합니다만 조선조 중엽에 우리가 잘 아시는 진묵스님이 계십니다. 진묵스님은 소석가라고 그래서 적은 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신통은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존경하는 대수승인 가야산 호랑이 성차철자 큰 스님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진묵스님을 꼽으셨어요. 그 진묵스님의 신통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진묵스님보다 더 신통을 잘하는 게 나한들이에요. 나한들이 또 신통을 잘합니다. 진묵스님이 하루는 강을 건너려고 강가에 서 계시는데 조그만한 꼬마가 물을 짜박짜박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면 깊지 않구나. 그 배를 타지 않아도 건너겠다 싶어서 몇 걸음 들어가니까 그냥 풍 들어가서 빠져버렸대요. 물에 빠지셨어요. 허우적거리 나오시니까 꼬마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진묵스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이글 나한놈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근스님을 장난삼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묵스님께서 신통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을지 모르지만 대도는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서 그 강물에 비치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소석관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씀이 좋은 번 되지만 얼마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미스 트로치라는 분 그런 게 있습니다. 보셨어요? 누가 되셨어? 아, 송가인이야. 특정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거기서 신문이 크게 났어요. 뭔가 싶어서 잠깐 보니까 트롯의 미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신문 내용에 10년 동안 가정 고생을 다 했더라고요.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에 무슨 비녀 같은 거 옛날 동고시라고 그래서 머리에다 꼽는 거 이런 것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스 트로치 돼가지고 언론에 스포드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직업을 얘기했죠.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다. 저 진도 식김꽃으로는 식김꽃의 전수자 인간만 하자는 아니지만 당당히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지만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살인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나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잘되는 거예요. 내가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여러분들 지금은 안 보이십니다만 저쪽 과외로 저 과외도 지금 머리 하얀 노보살 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10여 년 만에도 아주 여기 터줏대감 노보살들이 계셨어요. 주인수님 그분들 요새 안 나오셔? 벌써 또 몸을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어딘가 태어났으면 한 7, 8살 먹을 수도 있고 바로 오시면 초등학교 다니겠네요. 그분들이 언젠간 다시 여기에 와서 후배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잘해졌던 후배들한테는 잘 대접을 받지만 평소 때 좀 무시했다. 그러면 그 후배가 그분이 후배가 되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죽어받는 거예요. 죽어받는 서로 죽어 역지사지. 그래서 특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모 형제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드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자력인가 타력인가 자탈의 겸비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전해서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연불선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개족은 통불교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치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선 간경 주력 연불 그리고 가람수호 불사 여기에 다 참여해서 요새는 불사라는 곳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봉사랄지 또 사찰을 위해서 부스를 통해서 신도들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성불로 가는 다 수행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시 사람이 느는 것이고 또 자탈의 길을 겸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는가 우주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 늘 의무로 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만동자라는 천재가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묵빈 대처했다. 나중에 천재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독하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한테 독하살을 쏘았는데 내가 독하살을 받았다. 지금 죽게 생겼되는데 어떻게 해야 살죠? 하살을 뽑고 빨리 치료를 해야 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독하살을 박아놓은 채 이거 누가 쏜 거냐 왜 쏜 거냐 라고 하고 있으면 주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노부살림도 가셨어요. 점점 밀려갑니다. 앞산은 자꾸 멀어지고 뒷산이 가까워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면 안 돼요. 왜냐 불보살림의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른 신도는 절대 사막대에 빠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신도는 절대 사막대에 빠지지 않는다. 열반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가지 법칙들 무슨 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주는 신은 없고 물질로만 돼있다라고 하는 유물론자들 무실론자 유실론자 쾌락주의자 도덕 부정론자 여러 학설이 있지만 부처님은 그걸 모두 다 부정하고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우주 천체는 우리 스스로가 짓고 받는 자업자들에게 인과론이지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바로 인과론이다. 자작자수 내가 짓고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내가 바로 우주를 창조하는 당체다. 얘기해서 천지가 여하 동근이야. 하늘과 땅이 나와 한뿌리다. 만물이 여하 동체라. 만물이 나오고 다 똑같은 한 몸이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승불교가 싹이 트고 남을 위하는 보살 불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불교의 일본진 조개사에서 여러 신도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함께 수행하고 하는 이 모습이 세계인들한테 전부 귀감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불사에 동창함으로써 조개사에서는 여러가지 대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서 총무원장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백만 원력 결집대회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특별 불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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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성지 인도 4대 성지 8대 성지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4대 성지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성도하신 부다가야 설법하신 바라나시 사르나트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이 네 군데 중에 우리 한국 사찰이 가장 중요한 780m 되는 큰 대탑이 있는 부다가야에 우리 한국 사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 사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찰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또 계룡대라고 신도한 옛날 신도한 계룡산에 가면 육해공군 합동 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조카들 여러분들 손주들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내 법당이 있는데 영유의 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나가야 돼요. 영내에서 군 보안상 그런데 기독교 가두리건 다 밖에 벌써 십수년 전에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불교 법당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법회를 하는데 해가 진다든가 특별한 법회를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당 육해공군 많은 불자들이 힘을 합쳐서 한 반절쯤 모아놨어요. 우리가 한 반절을 보태서 한 100억 정도 되는 법당을 밖에 지어야 돼요. 특별 불사금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을 때 신도시에 우리가 거점 포기당을 지어야 되고 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원하시면 누구나 말년에 요양원에 오셔서 우리 불자들한테 케어를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다 다음 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요양병원이 부족해요. 요양병원도 불교 요양병원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이시로 내세운 게 경주 남산에 1300년 전 마해불상이 지진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10cm 정도 바위에 닿지 않고 떴어야지. 수백 년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정상 쪽에 있기 때문에 도구가 현대식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수십억이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또 해야 돼. 부처님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려니까 10시를 반 우리가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시운동을 일으키자.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자. 한 사람 앞에 100원씩 하루에 저금통장에 포시를 하자. 그래서 100만 명이 확보가 되면 하루에 얼마예요?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 넣으면? 잘 계산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1억 좀 됩니다. 1억 그러면 1년에 한 360억 그걸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사 봉헌사 특히 조계사 우리 주의심 결집대위 위원장을 맡도록 하셨는데 일이 바쁘시다고 우리 총무부장한테 또 일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불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한테 권해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친구들을 모아야 돼요. 개미군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는 말이 있듯이 포시도 하고 불사도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백만 원력 결집에 꼭 동참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일으키는데 백만 명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총무원장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다음분이 오셔서 그걸 잘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10년만 노력하면 다시 우리 유상을 되찾을 수 있다. 10년 후쯤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요양원에 오셔서 요양원에서 편안히 가실 수 있게끔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네. 다시 한 번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 깊이 경축 드리고 조개사 특히 법회에 참여하시고 신행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의 주인이고 얼굴입니다. 불교 1번지에 오셔서 쉽지 않아요. 큰절에 가면 무섭다고 또 담이 적고 인연이 적은 사람은 큰 법단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 인연이 있어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개사에 오셔서 평생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들딸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생활을 여미를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빗긋하면 다시 그러한 행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염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 형제가 이고등 나가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자리를 잘 먼저 잡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몸을 바꿔서 그분하고 인연을 맺어서 좋은 자리를 잡고 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남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이렇게 회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월 초파일만 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